위경규 선배님, 오늘 게스트이시죠? 편하게 앉으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펭파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찜팽수입니다. 오늘 찜팽수 첫 게스트로 40년차. 얘는 코인돌, 얘는 코인돌. 이경규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최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출전을 하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세요? 매주 한 300만 부여 정도를 뭐야, 푸라니, 뭐야, 푸라니. 공감한 겁니다. 아, 공감하네요. 진행이 매끄러운데. 자, 그럼 지금 여기가 카카오잖아요. 선배님의 그 이모티콘이 있겠네요, 그러면? 아, 당연히 있겠죠. 네. 없어요. 아, 어? 그렇구나. 아니, 저는 3개나 있거든요, 지금. 펭파. 저는 이모티콘 3개 다 있어요. 아니, 야. 그런 거 말하면 어떡해요, 여러분. 계속해서 일단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해볼게요. 신 선배님께서 이경규 라인이라고 들었어요. 네. 그러면 빅데이 선배님이랑 친하십니까? 아주 자고 같이 시를 맺은 형제나 마찬가지. 나 마찬가지. 엄청 친합니까? 지금 자꾸 나오겠다는데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. 지금은 C급들. 펭수 이런 애들 써먹고.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요? 착각이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배님께서 출연하시는 거예요. 선배님 지금 D급이잖아, D급. 제가 C급이면 선배님 D급. 나 A 뿔뿔이에요. 아니. 괜히 짜증나네, 목소리. 아, 왜.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지금 괜히 제가 찐팽스기고 하니까 질투하시는 거 같은데요. 에이.